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용안점집 백바산 신령도사입니다. 저희 점집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서 바꾸어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생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항상 날카롭고 예리한 쪽집게 점사를 통하여 마음속 근심과 걱정을 속 시원하게 날려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며 인생이 힘들거나 고달플 때 잠시나마 기대어 쉬어가실 수 있도록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